오늘도 찾아줘서 고마워요 집중! 지금 시작한다! 손목의 힘, 손가락의 힘, 자 준비됐죠? 이대로 요지해! 울트라레이브예요 손목의 힘, 손가락의 힘, 손가락의 힘, 네가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네가 벌써 그립지만 그리워하지 않으려 해 한 편의 영화 따스했던 봄으로 너를 기억할게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남기면 조용히 먹을 내리죠 우린 아파져 해봤고 우습게 질투도 했어 곧 클리어! 완전 잘하잖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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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